가고싶어 가고싶어 삐져갖고 안봐 아니야 눈 아파줘 삐져갖고 안봐 어 삐졌어 오늘은 제가 전남 장흥에 왔어요 토요시장이 유명하거든요 특히 소고기 삼합이 유명해가지고 오늘 그거 사서 가려고 잠깐 시장에 들렸습니다 보통 뭘 먹어요? 삼합을 건너패드 수문수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키조개 사시고 협원은 여기 보이시죠? 노상에 네 거기서 한 5,000알치 정도만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알려주신 곳이 문이 닫혀있는 것 같아서 아까 오는 길에 수산시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산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카메라 들고 다니니까 완전 유튜버 같아 여기가 수산시장에 있어요 수산시장에는 키조개 잘려있는게 없다 해가지고 아까 그 매장 다시 가고 있어요 아까 그 매장 다시 가고 있어요 이거 때까란거 얼마해요? 10,000원 지금 어쩌다보니까 3시가 됐어 가면 4시 덜 되겠는데? 맙소사 귀를 잘못 들었어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 제 카메라가 좀 바뀐 것 같지 않나요? 이번에 제가 렌즈를 새로 샀거든요 기본 렌즈를 쓰다가 새로 샀어요 월급은 통장을 수출 뿐 제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주유소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주유소를 발견해가지고 지금 등유를 샀어요 어떡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제가 거의 1년 반 만인 것 같아요 1년 반 만에 난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1,2,3,4 한 aesthetic 제가 랜턴 완충을 못해가지고 랜턴 먼저 지금 충전시켜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서 가장 오래 살아남 텐트. 사실 텐트가 몇 개는 없긴 하거든요. 뭔가 내 자식 같아. 아 진짜 맹맹다. 여러분 비 내려요. 충격. 역시 피칭이 빠르긴 엄청 빨라요. 지금 10분도 안 돼서 다쳤어요. 비 소식이 있긴 있었는데 새벽에 한 한두 시간만 온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부터 내려요. 저는 좋긴 해요. 와 비 많이 내려. 뭔가 비까지 내려서 더 완벽한 것 같아요. 소식이 빠르다. 소식이 빠르다. 야 너무 좋아 어떡해 제가 그 뭐냐 오레탄 창을 가지고 오긴 했거든요 아 근데 탈까 말까 고민이에요 그렇게 막 춥진 않은데 비가 더 내리네 비가 들어오니까 쳐야겠어요 비 때문에 쳐야겠다 하핳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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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랜만에 켜봐요 너무 좋아 이 난로 감성 아까 사온 살치살 저 살치살 처음 먹어봐요 비싸가지고 살까봐야까 고민하다가 그냥 한번 사봤어요 이거는 뭐 깻잎 장아찌인가 봐요 사장님 이거에 싸먹으면 맛있다고 해가지고 챙겨주셨어요 이거는 초고 원래 사장님이 5,000원어치만 사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이거 한 박스에 만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샀어요 집에 가져가서 초고 물도 달여 먹나 아무튼 물 달여 먹을까 싶어서 사왔어요 안정기계 가득 담아주셨어 이거 씻어올게요 우선은 여러분 오늘 드디어 제가 술을 마십니다 애플블랑 사과 와인이에요 제가 캠핑을 거의 마흔 번 정도 다녔는데 술을 한 번도 안 마셨거든요 강이랑 다닐 때는 강이가 아픈 애라 언제 병원을 튀어갈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러 안 마셨거든요 이거 광고 제안 주셨을 때 사과 와인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캠핑 가서 약간 분위기 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설렘 마음으로 한다고 했어요 짜자잔 여러분 애플블랑 와인이 호불호가 갈리지 않고 패키지가 예뻐서 그런가 기념일 와인으로 유명해져가지고 네이버 와인 부분 판매 1위를 했다고 해요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충남 예산 사과가 당도가 높기로 유명한데 보이시나요 예산 사과 보이시나요 예산 사과 예산 사과가 86%나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 설레 맛있을 것 같아 여러분 제가 드디어 이 와인잔에 와인을 먹습니다 맨날 사이다 먹었거든요 드디어 이걸 쓸 때가 왔어 그리고 이 와인잔 살 때 와인 백? 와인 가방? 이것도 주셨거든요 여기에 얼음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플블랑 와인이 시원하게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해서 얼음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얼음을 깜빡했어 이렇게 완전 감성 그 잡채 잖아요 이게 얼음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얼음을 깜빡했어 매점에 얼음 안 파는 것 같아요 너무 이뻐 와 너무 아쉽네 다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2개는 달여 먹으려고 씻어 온 거거든요 지금 놀 데가 없어서 무슨 애 땅 넣어가지고 효고보사 케이스 귀여워 완전 귀엽게 뜯겼어 여러분 때깔 장난 아니에요 아 나 진짜 너무 달랜다 아 어떡해 너무 좋아 이것도 가지고 왔어요 집에 있는 거 오 코르크 나 얘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봐 제가 진짜 안 해본 게 굉장히 많아요 너무 설레잖아 이거를 돌리라고 한 거 같은데 우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올라와요 보이세요? 하긴 다 아시겠지? 나만 모를 거야 하겠습니다 대박 아 이렇게 쭉 하면 되나? 아 돌리면 또 얘 팔이 올라가구나 아 여기서 또 이렇게 다 나왔네 오 진짜 달달한 과실주 냄새가 나요 나 개신 너무 좋아 근데 이건 어떻게 빼지? 어떻게 빼는 거지? 이거 못 빼겠는데? 그냥 이렇게 집에 가지고 갈게요 나 이거 또 와인 따르는 거 감성 있게 찍을 거야 아 안 돼 아잇 아잇 진짜 부드럽다 진짜 부드럽다 진짜 부드럽다 와 이래서 삼합으로 같이 먹구나 진짜 맛있어 여러분 그러면 마셔보겠습니다. 짠! 아, 제가 진짜 그 소주의 알코올 향이 너무 싫어가지고 소주를 못 먹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을 정도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사실 이거 아까 땅에 하나 떨쳤거든요. 근데 바로 주웠어. 3초 안에 주웠어. 괜찮아. 깻잎 먹어볼까? 음,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와, 너무 좋은데? 보통 화이트 와인은 회 이런 거랑 먹으면 좋다고 하잖아요. 고기랑도 맛있어. 어떡해, 불 안 나와. 어떡해, 큰일 났어. 매점 한 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장님이 그냥 라이터 주셨어요. 사이다를 넣어 먹으면 음료수 같이 먹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다도 챙겨왔습니다. 아니, 소고기가 금방금방 익어버리니까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어때,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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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갑분성 있게 탬핑하고 싶었는데 지금 고기 끓느라 정신이 없어. 음. 유명한 건 다 이유가 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 어, 무서워.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거를 구독자 이벤트로 당첨되신 분들한테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주류법상 좀 애매해가지고 담당자님이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할인가로 구매하실 수 있게 링크를 따로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야 불 막혔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게 타고있어 불 왜이래 먼저 한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하네요 밤이어가지고 바닥 안보이긴 한데 저쪽에 대교가 있더라고요 지금 제 근처에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노래를 한자락 들어야겠어 얘는 이제 버릴 때가 된 것 같아 다 찢어졌어 얘는 이제 버릴 때가 된 것 같아 다 찢어졌어 제가 이 장작을 어디 캠핑장에서 샀던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 어디서 샀더라? 어디서 샀지? 섬지 캠핑장에서 샀나? 오늘 이거를 다 쓰고 가겠습니다 아까 와인 먹고 약간 알딸딸했거든요 근데 좀 움직였다고 다 깨부렀어 짠! 짠! 이걸 갖다 쌓아볼까? 짠! 짠! 고메от어라 그렇게 가질게ến 다 neces 사 üst올 trzeba ners Carol 지금 약간 소가 있는 냄새가 나거든요. 어떡해 너무 뜨거워.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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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지금 완전 까먹게 됐어요. 제가 너무 많이 했나봐요. 탄 거 같아. 탔다 탔어. 너무 탄내가 나네. 얘는 너무 타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얘도 뭔가 까매. 근데 아까 거보다는 나은 것 같아. 이거 TV에서 보면 얘가 쑥스러워 나오던데 왜 난 안 나오지? 오 이만큼 나왔어요. 이만큼 나왔어. 오 대박.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완전 잘 나왔어. 이건 정말 완전 잘 나왔어. 마지막 소라가 안 타고 맛있었거든요. 근데 촬영 버튼을 안 눌러버렸네. 난로 위에 피자 해 먹으려고 가지고 왔어요. 내 로망이었어. 바진마다. 하지만 망고마는 고기 거 같아요. 아 너무 좋다. 이게 불멍이 필요 없네. 피자를 먹고 자고 싶은데 들 생각을 안한 이거. 저는 난로 위에 올리면 완전 금방 빠삭 빠삭하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아니네. 안되겠어요. 위에 한 장 빼야 될 것 같아요. 날 높이자. 해먹는 이유가. 날 높이자. 해먹는 이유가. 날 높이자. 해먹는 이유가. 높네요. 밑에가 완전 빠삭 빠삭하고 위에는 따뜻해. 좀 더운 것 같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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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 . . . . . .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불닭 해주 RAMSAY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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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리로 옮겨야겠어 양파 양파 너무 좋다 아 뜨거 어? 오늘 하루가 뜨겁구나 이제 국물이 뜨거워요 아 어제 야무지게 오로라 별명 챙겨왔었는데 깜빡했어요 뭐야? 언제 부어버냐 이거?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젠 그렇게 흐리더니 오늘 진짜 좋아 이따가 집에 가서 강이랑 개구쟁이 놀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에어매트 바람을 못 빼가지고 구독자님들이 알려주셨거든요 아무튼 오늘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하면 바람이 들어가고 이렇게 반대로 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대박 뭐야? 뭐야? 어머 이봐 미쳤다 반응 스페어 sensual 아 너무 평화롭네 하 범위 최고다 범위 최고다 이제 치우고 가야될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저는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저희 강이랑 개구쟁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날이 너무 좋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 안 가려졌어? 안 가려졌어? 하나도 Сер이 자いる 아냐라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오이고